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스케줄 캘린더의 셀렉터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특정 날짜를 클릭하거나 여러 날짜를 한꺼번에 드래깅하여 해당 날짜에 대한 스케줄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스케줄을 직접 입력하려면 셀렉터블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현재 셀렉터블 속성 값은 Pulse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클릭하거나 드래깅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셀렉터블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날짜를 클릭하면 스케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여러 개의 날짜를 드래깅해서도 스케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일간에 걸친 스케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일짜리 스케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짜리 일정도 해당 날짜를 클릭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